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코쳐. 세는 곳을 코쳐.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에.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TV를 켜세요. TV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한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 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 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닦으세요. 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고쳐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에 선물 포장에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티비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발을 조심하세요 발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 주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 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샀습니다 나는 가방을 샀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닦으세요. 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고쳐 세는 곳을 고쳐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에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티비를 켜세요 티비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샀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고쳐 세는 곳을 고쳐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해 선물 포장해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TV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발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 주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 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고쳐 세는 곳을 고쳐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에 선물 포장에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티비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한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발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샀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닦으세요. 문을 잠그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메일을 확인하세요. 세는 곳을 고쳐 낮잠을 자다. 컵을 채워 옷을 캐다. 잔디를 깎아라. 짐 싸라. 상을 차리세요. 택시를 불러요. 버스를 타세요. 표를 사세요. 일자리를 찾아. 비행기를 타세요. 선물 포장에 촛불을 불어 끄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티비를 켜세요. 걸어서 출근하세요. 우편물을 받으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것을 끝내요. 그것을 끝내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어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정당에 가입하다. 정당에 가입하다. 소금을 건네주세요. 소금을 건네주세요. 선물을 가져오세요. 알려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카드를 고르세요. 내 손을 잡아요. 한 번 해보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정렬하다. 숨을 참으세요. 단단히 손을 흔들어주세요. 물 좀 부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바를 조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간식을 먹으세요. 우유를 사세요. 우유를 사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기쁨으로 춤을 추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세요. 빨래를 개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채널을 변경하세요. 전등을 연결하세요. 점심 약속하세요. 우편물을 배달하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릇을 말리세요. 양탄자를 청소하세요. 접시를 치우세요. 음식을 서빙하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음료를 부어주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븐을 예열하세요. 케이크를 구우세요. 고기를 구우세요. 닭을 로스팅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이 양식을 착성해주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샤워 중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칠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샀습니다. 우리는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그녀는 선반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는 새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그들은 레고를 조립합니다. 저는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지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책을 빌립니다. 그는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립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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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